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임미정입니다. 현재 한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음악 NGO인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에서 음악을 통한 저소득가정어린이음악교육이나 또 저개발국가에서의 음악교육사업 그리고 평화를 위한 음악공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음악공부를 할 때는 자기의 성장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콩쿠리라든가 좋은 학교에 간다든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음악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쌓인 어떤 활동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평양에 가서 연주를 한다든가 또 돌아와서 이런 NGO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음악이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모색을 해본다든가 그런 글에 왔습니다. 제가 학생 때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콩쿠리를 이겨야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심을 안 하고 무작정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거에는 마음에 어떤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피아노로 활동을 하려면 여기에 내가 이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테니까 어렵겠구나. 이런 무의식적으로 어떤 불안감과 저를 채찍질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왔는데 이것 또한 벌써 30여 년 전 일이고요. 그 당시는 또 그래야 또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불안감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에 대한 불안감이었던가 뭔가 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불안감이었던가 혹은 내가 이것보다는 더 큰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무의식적으로 삶의 어떤 큰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불안감이었던가 그런 질문을 좀 합니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행운이었는데 KBS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래서 저는 락마인오프 협주곡 2번을 KBS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가 마침 남북 이산가족 찾기가 벌어진 시간이었고 며칠 안 되던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KBS 방송국에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가족을 찾아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는 경험이 저에게는 이런 사회활동을 하게 된 어떤 최초의 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을 만든 계기는 제가 뉴욕에서 연주활동을 할 때 2000년도에 평양에 연주를 갔었어요. 그 이후에 매년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포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신분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요. 다니다 보니까 남한 교류 그런 걸 하지 말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한의 음악가가 교류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아이디어가 기반이 돼서 2005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그게 말처럼 또 기대처럼 쉽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우리가 음악회를 해서 돈을 모아서 하모니카를 보낸다든가 또 홍수가 났을 때 수의 복구용 크레인을 사준다든가 또 혹은 우리 쪽 음악계 내부에 북한곡의 악보를 소개한다든가 제가 또 북한곡을 초연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이 확장되어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저소득가정 어린이를 위한 음악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05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무료교육이라든가 학교교육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저의 관심은 제가 캄보디아와 탄자니아를 연주 때문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오히려 이런 빈민가에 음악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단순히 한두 번 와서 음악가가 음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나라에서 음악을 교육할 수 있는 아마 여러분 비근한 예로 이태석 신부님이 음악교육을 하신 필름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런 거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음악교육을 하는 전문 음악 NGO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지금 거의 10여 년이 됐는데요. 2010년쯤에서부터 저희가 저개발 국가의 음악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코이카가 그런 국제개발협력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음악교육이 코이카가 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조금 더 뭔가 긴급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음악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의지를 일깨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득을 했고 또 이제 몇 번의 노력 끝에 저희가 코이카 프로그램을 받아서 탄자니아에서 4년 그리고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음악교육을 이제 좀 더 시스템적으로 넣는 것을 하고 있었고 작년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꽤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교과부에서 교육부에서 이거를 단순히 몇 사람의 음악 강사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아예 교육대학에서 음악 수업을 우리가 강사를 양성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공교육에 넣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고 또한 이제 미얀마의 지금 현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좀 상황이 복구되고 좀 몇 년 내로는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 메인 직업은 대학 교수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많은 상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NGO 활동을 병행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교육계에 있으면서 이런 NGO 활동을 하니까 사회와 학계를 연결하는 어떤 지점이 돼간다는 게 저희 피아니스트 임미정의 활동을 통해서 대학에서도 평소 학계 안에서는 신경 쓸 수 없었던 아주 머나먼 이야기 같았던 아프리카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술대학 졸업생들의 직업의 장르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음악으로 가능하구나를 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또한 NGO 영역에 오니까 음악계에서 NGO 영역에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식 음악을 가지고도 이런 활동이 가능하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죠. 또한 이번에 제가 독주회를 하는데 타이틀을 저의 활동을 비춰보면서 제가 평소 추구하는 평화와 생명이라는 키워드로 그런 곡들을 또 좋아해요. 연주회를 통해서 그런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음악을 가지고 멜팅 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잃어버릴 만큼 현장에서 제가 어떤 노력했던 일이 이만큼 꼽히는 걸 보면 엄청난 보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라이프를 이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연주활동이 좀 그걸 못했었어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외국에서 연주를 하거나 또 조그만 연주들은 많이 했지만 저희 독주회라고 하면 가장 내가 나의 음악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번 독주회는 너무 늦었다 싶은 감이 있지만 올해 꼭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서 정말 좋아하는 슈베르트의 즉흥곡 네 곡 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거든요. 그래서 평화나 자연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상적 내용이 가득한 곡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소나타는 한 곡이 30분짜리인데 그 안에 리스트라는 비루토스 피아니스트가 작곡가가 추구한 모든 인간적인 희노애락과 드라마가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이 두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저의 정체성인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연주회를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안기를 통해서 다행히 약간 지난 12월에 비해서는 상황이 좋아서 저는 언라인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관중들을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연주라는 건 항상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클라식 음악에서 피아노는 완전하게 어디 다른 차원의 정신세계에 속해서는 연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육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작곡가의 구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굉장히 테크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오랜 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음악을 통해서 내 정신세계에 내가 가장 깊이 거의 기도할 때 혹은 명상을 할 때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그렇게 갈 수는 없을까 이런 추구가 있었는데 그리고 독주회라는 건 한 시간이 너무 넘는데요.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우주에서 유형과 신과의 어떤 몰아지경의 상태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이상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잠시 잠시라도 제가 이 500명의 청중을 앞에 모셔놓고 그분들 내가 이 세상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음악 안에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몇 번이라도 맛보는 게 제 무대 위에서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연주에도 그런 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교감하려고 남을 의식하면 사실은 교감이 안 돼요. 사실은 제 자신의 가장 깊은 곡과 제가 교감을 할 때 그게 청중들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저 연주자가 청중과 교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으나 현장에 있어서 저는 제 자신의 가장 깊은 곡과 교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자신의 가장 깊은 곡과 교감한 곡과 교감한 곡과 교감한 곡과 교감한 곡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머릿속에 너무나 멋있는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적인 조건을 생각을 안 하고 먼저 거기에 가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에이지에 걸린 굉장히 빈곤한 마을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제 음악을 통해서 약간의 돈을 마련해서 교복을 사줬는데 여기에 이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하고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도 좋지만 구체적, 현실적으로도 그들이 오히려 이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꾸려나갈 때 그들의 삶이 좀 나아지겠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좋은 그림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내가 이게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니까 해야지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현실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돈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행정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저의 성격 때문에 이제 그 처음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혹은 20여 년 전에 저보다는 지금 문제를 훨씬 더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50대 중반의 임미정은 30대, 40대 초반에 힘은 많았겠으나 별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몰랐던 그 임미정에 비해서는 그 어려웠던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삶을 생각을 해보면 정점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변화를 일으키고 진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개인 차원에서 혹은 저희 학교 차원에서 혹은 단체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여러 차원에서의 문제를 보고 굉장히 적합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는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적당한 정도는 가졌군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식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분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내 인생을 살지 이렇게까지 안 살아도 내가 좋아하는 연주만 하고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제가 제일 취약해지거든요.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그런데 그럴 때 저한테 힘을 주는 분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 인류의 도움을 주셨던 분들 그분들의 어려움 상황들 예를 들자면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나 슈바이처 박사나 혹은 또 만델라 같은 분이나 굉장히 많은 세월들을 어려운 세월을 살아내셨잖아요. 그런 분들의 삶을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가졌던 어려움이나 희생심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위대하잖아요. 그런 분들 덕분에 그분들이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몇 명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삶 자체가 모델이 돼서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런 자세를 갖게 만들기 때문에 저 또한 제가 제 학생들에게 어려워도 그도 우리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냈어. 그래서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했어. 제가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까지 하겠죠. 어마어마하기가 아닌다 하더라도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 자체를 보여주신 분들이 저는 제게 제일 저의 멘토가 되셨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을 항상 저는 정말 좋은 연주자. 뭔가 그냥 즐겁다는 차원에서의 음악이 아닌 거기 그 연주를 들었을 때 어떤 영적인 감동이 느껴지는 연주자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음악을 통해서 저런 것도 가능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몸소 만들어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제개발협력에서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음악 강사를 파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케이스를 저는 제 이전에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많은 젊은 친구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래서 함께 그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냈어. 단순히 연주자가 가서 한 번 연주를 하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그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커리어 장르도 음악가들에게 새 길을 뚫어줬어.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제가 현재 하고 있는 DMZ를 PLG라고 이름 붙였죠. Peace and Life Zone으로 이름 붙인 페스티벌을 만들었는데 보통 페스티벌 하면 굉장히 좋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의 연주를 감상하는 그런 게 우리한테는 보통의 클래식 음악에서 페스티벌로 기억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닷가에까지 피아노를 끌고 가고 그것도 철조망이 있는 바닷가 앞에 그 다음에 6.25 때 무너졌던 어떤 교회 앞에서 연주 그래서 와 과거를 딛고 그 아름다운 소리를 상징하는 피아노가 그 앞에 있는 장면 하나만 해도 굉장한 영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이런 페스티벌이 가능했네 라는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든 그런 사람 그래서 완성은 아니겠으나 시도를 아무튼 한 사람으로만 기억돼도 저는 좋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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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교회의 Single Music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전부터 이 악기를 보면 흥분이 됐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제가 피아니스트 아니었으면 난 다음 사회에도 피아니스트가 될래? 그런 건 아니에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아름다웠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피아노는 저에게 뭐냐면 삶이 무엇인가를 반영해보는 거울이에요. 왜 그러냐면 피아노를 칠 때는 이 안에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추상적이고 무의식적이고 근원을 알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무엇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소리라는 걸로 이렇게 드러낼 때는 현실을 통과해야 돼요. 몸의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고 제 정신의 심리를 살펴야 되고 어떤 작품을 가져와야 되고 그 작품을 선택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현실이라고 이름 붙이는 많은 것들을 통과를 해야만이 그 아름다운 내면에 있는 무엇이 나오죠.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아름답게 느껴지는 무엇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꼭 피아노에서 푼 것처럼 내 어떤 비전이랑 내가 삶을 살고 싶은 이런 굉장히 이런 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현실에 뭣도 해야 되고 뭣도 신경 써야 되고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아노를 쳤을 때 풀었던 그 무엇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풀었더라? 이상하게 도구는 다르지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 피아니스트로 경험한 것. 피아니스트 이기기 이전에 저는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했던 무엇을 제가 인간으로서 경험해보는 평행선의 어떤 거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울이자 제 삶을 들여다보는 그림이에요. 아쿠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